네, 바비입니다. 이번에는 쇼플레이 알파 디마, 디마 알파인가? 디마 챌린지네요. 네, 디마 챌린지 길들인 거 보여드릴게요. 이 녀석은 참고로 아마 길들기 좀 어려운 스타일인데요. 정방향으로 바뀌어있던 걸 역방향으로 감았고요. 왜냐면 정방향으로 길들이면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좀 나오기 때문에 조금 넓게 바다를 사용하기 위해서 옆방향으로 감았습니다. 말을 좀 버벅대고 있는데요. 끼고 이렇게 작업이 되겠습니다. 원래대로 정방향으로 감았으면 아마 길이 이렇게 갔을 거예요.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만나면서 좁아지는 형태를 찍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좀 넓게 잡혀지게 했고요. 네, 움직임이야. 네, 이 정도? 네, 공은 네, 그냥 적당히 잘 잡히는 정도로 작업이 됐어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